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뵙시지. 저희부터 다시 거점 점령 중! 걱정 마! 이런 건 껌이지! 집표를 남겼다 나 거점이 있어 올 거지? 회복됐다 거점은 하나가 되고 있어 ... 하하핰하하하 에너지의 정보가 많아졌습니다. 이 기회는 도착할 수 있겠죠? 그리고 이 기회는 도착할 수 있겠죠? 이게 이 기회는 도착할 수 있겠죠? 이 기회는 도착하여 전국 적용으로 도착하십시오. 이 기회는 도착하십시오. 이 기회는 도착할 수 있겠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